자, 입맛 없는 이 더위, 입맛을 차서 줄, 오늘 발음이 잘 안되는데요. 그 맛집,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입맛 괜찮아요. 입맛 괜찮아요? 시청자분들도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케바케입니까? 아, 네, 케바케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오늘은 또 기포크와 함께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기법 매매를 가지고 왔냐 한다면 골든크로스 매매법인데 골든크로스는 사실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 아실만한 금액 크로스인가요? 네,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하는 거죠. 반대말이 이제 데드크로스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본이 탄탄해야 그걸 응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알려져 있는 매매법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에서 골든크로스 매매법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정의 설명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골든크로스가 뭐냐?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사는 게 골든크로스 매매법입니다. 결국 설명을 써드렸는데 골든크로스 발생 타이밍을 노려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뭘까? 밑에 보시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의 정의입니다. 반대말은 데드크로스니까 반대로는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것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고 골든크로스는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죠. 주식은 언제나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매물이 나온다는 거니까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초입구간 이제는 주가가 배열이 좀 바뀌는 구간 그 구간을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그 구간을 노려서 매수하는 게 바로 골든크로스 매매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개념도 한 번 잡았어요.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주가와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은 매일 변하지만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결국은 주가의 추세를 보기 위한 것이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일 종가를 이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일 종가를 이으니까 이동평균선도 주가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한 번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을 제가 표시해놨어요. 검은선이 5일 2평선, 빨간선이 20일 2평선 그리고 초록색이 60일 2평선인데 보시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올라가죠. 이 말은 최근에 5일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가 최근 20일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보다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매물에 대한 소화를 끝내고 올라가는 거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서 이제 경계신호는 뭐예요? 5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경계신호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살짝 물릴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는 종목을 홀딩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골든크로스는 여기서 뭐예요? 이 검은선이 이제 5일선이니까 검은선이 60일, 20일 다 뚫고 올라오죠. 이런 시기가 골든크로스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를 이 시기에 매수했을 때는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사실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단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5일선, 5일선이 60일도 뚫고 20일도 뚫고 아, 이제는 종목이 갈 겁니다. 라는 신호를 이동평균선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하는 시점을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역배열이라고 해서 장기 입형선이 위에 있고 단기 입형선이 밑에 있죠.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중가가 더 떨어지니까. 이 구간부터 5일이 21선을 뚫고 가니까 어? 이거 투자심리가 좀 개선이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장기 입형선까지 또 뚫고 갑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아, 골든크로스가 딱 나왔구나.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안 되나요? 첫 번째 자리, 아, 첫 번째 자리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골든크로스는 맞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21 입형선 뿐만 아니라 뭐 60일이든 120일이든 다 뚫어내는 게 더 좋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골든크로스가 되니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좀 빨리 하실 분들은.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이런 중기 입형선까지도 더 뚫어내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여기죠. 여기서 보고 오일선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수익률로는 한 20, 30% 정도까지는 볼 수 있었던 매매법입니다. 대형주에도 되고 중소형주에도 되고 다 됩니다. 보니까 널리 쓰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범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단기 입형선이 중장기 입형선 밑에 있었어요. 여기서 치고 가면서 1차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장기 입형선까지 뚫으면 더 좋으니까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정확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 이후에 역시 오일 입형선을 타면서 쭉 가게 됐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오일 입형선을 종가로 깰 때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죠? 오일 입형선을 종가로 깰 때 종가까지 안 깼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을 만들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골든크로스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맛집 종목이죠? 한 익스프레스입니다. 한 익스프레스 사명에 나와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상화물 운송과 국제운송 주선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출 지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글로벌 무역도 아주 잘 돼요. 그렇죠. 약품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주도 갔고 조선주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물류 사업을 영유하는 업체들이 꾸준하게 주목받는다라는 거죠. 일반 화물과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이라는 것은 그냥 막 쌓아두는 거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르는 것을 벌크 화물이라고 하고요. 그냥 방산품 방산품 항만 물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주가 조정 후에 바닷건 탈피를 이제 막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드린 골든크로스죠. 역배열에서 정배열으로 전환하는 초입 구간이다. 항상 대부분의 주식 투자는 뭔가 힘이 바뀌거나 그렇죠? 균형이 바뀌거나 이런 점을 찾는 싸움이에요. 그런 점을 잘 찾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됐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골든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전략을 보면 매수가는 6,400원 이하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7,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 보는데요. 역시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가 어떻게 골든크로스를 그렸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닉스프레스인데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해요. 급등락, 급등락 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쫙 그리다가 5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뚫어냈고요. 그 다음에 60일 2평선을 뚫어냈고 장대항봉 한번 뽑은 다음에 눌림을 줬다가 이때 이제 장대항봉이 이번 주에 은봉이죠.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을 줬어요. 그래서 눌림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고점을 쳤다가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오늘의 골든크로스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근데 정말 좀 재미있는 게 항상 바닥인데 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티아님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사실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보수적이어서 웬만하면 손해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사면 시간이 좀 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 맛집, 맛있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한익스프레스의 차트는 멋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 네. 어쨌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트를 봐야 되는지. 저도 그러면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세운메디칼. 세운메디칼. 차트가 좋다는 건가요? 차트는 눌림이 좀 나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또 이게 회사가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스토리가 있고 이겁니다. 요즘에 제 종목이 마음 편하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좋은 종목은 간다라는 기본 법칙이 주식에 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가게 되는데 세운메디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병원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로직은 임상 3상까지 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항상 퀘스천이 바뀌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에 무엇을 섞느냐 결국은 제약바이오에 제조업을 섞으면 대한민국으로 특화됩니다.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기 특히 해외 시장의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는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면 믿고 쓰는 제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특히 싼 거, 비싼 거보다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의료 흡입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입용 카테터, 튜브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도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백신 주사기. 주사기를 생산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주사기가 정말 많이 나가죠.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두 번 이상 맞았는데 전 세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좋은 주사기, 또 좋은 바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슈가 될 건데 당연히 세운 메디칼은 앞으로 두 가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5,76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원 단위까지. 충분히 가격을 조정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모습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오히려 이 종목은 내려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려오면 땡큐. 내려오면 땡큐, 그렇죠? 올라가면 좀 아쉬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40원, 혼잣가는 5,000원인데 시장 트렌드한 종목이고 많이 못 간 종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두 종목 다 요즘에 트렌드한 종목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렌드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트렌드가 뭐냐? 어떻게 해야 트렌드를 잡을 수 있냐? 이걸 한마디로 설명 못 드리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HTS의 특징주, 그리고 그날 급등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꾸준히 보셔도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 장 마감하고 그날의 특징주, 뭔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그 섹터가 왜 강했는지 그럼 지금 강했던 섹터의 파생에서 뭐가 더 강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이런 흐름들을 천천히 잡아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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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